자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오늘 다 상승했죠. 제약바이오 상승폭에 비하면 조금 좀 작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전히 좋은 흐름입니다. 좋은 흐름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은 올해 2020년도 흐름이 아주 좋은 흐름으로 방향을 좀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먼저 좀 보시면 일단 다음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죠. 자 이 컨퍼런스에서 메인 트랙으로 발표를 하죠. 자 이 셀트리온은 상당히 좋은 회사죠. 아주 강력합니다. 올해는 특히 램시마스시 이런 부분이 또 새롭게 장착이 되면서 또 이제 미국에 또 더 많은 그런 진출을 하죠. 올해 그렇게 계획이 또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기업의 이익이 상당히 좀 더 증가할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흐름 자체가 정말로 많이 하락해 내려오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방향을 좀 틀고 있습니다. 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지금 쭉 올라가서 조전받고 21선 받고 올라서고 있죠. 은봉이 나왔지만 윗골이 아래골이 좀 달았죠. 그러나 뭐 상관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5일하고 60이 일단 넘어섰고 11선 부근에서 윗골이 달고 은봉이 좀 나왔지만 오늘 외인 기관들이 조금 팔았죠. 5만8천에 3만4천 좀 팔았지만 그래도 2.3% 오르고 마감했습니다. 자 분봉으로 좀 보면은 시장이 높았고 쭉 끌어내리죠. 상당히 끌어내리다가 막판에 이렇게 좀 들어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 좀 보면은 오늘 옵션 만기일 효과도 좀 있었겠지만 이 인위적으로 엄청나게 주가를 눌러댔다. 이런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흐름이라고 좀 보여지고 그래도 막판에 좀 올라섰죠.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방향 자체도 하향 추세에서 단기적으로도 3분 봉으로도 하향 추세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조금 돌아서고 있죠. 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241선 다음주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240선을 상향 돌파할 가능성이 아주 좀 더 많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죽었죠. 외인 기관들이 좀 꾹꾹 눌러 대면서 조금 들어가 있어라. 그런 분위기로 오늘 하루 진행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눌려진 부분들 어찌 보면 약간 억지성으로 억지로 좀 누른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좀 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내일 그리고 다음주 정도 되면은 상승으로 좀 흐를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갭으로 띄워서 일단 방향 트는 데 또 성공을 했습니다. 5회선 위로 올라섰죠. 자 이런 모습으로 보면은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오늘 21선 부근에서 바닥을 잡아주고 갭으로 띄워서 시자로 5일선을 바로 뛰어넘었죠. 뛰어넘고 밑고리 아래고리 좀 달아주고 은봉으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한 12만주 오늘 좀 많이 팔아댔죠. 기관이 6만주 정도 매도했습니다. 양매도가 나왔지만 2.6% 정도 상승을 했죠. 여기에서 외인기관이 오늘 매수로 임했다 그러면 상당히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을 겁니다. 지금 개인들이 사서 밀어붙였는데 이 정도 2.6% 올랐죠. 자 그러면 개인들이 사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외인기관들도 나도 살란다 이런 마음이었다고 하면은 상당히 좀 높게 올라갔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개인들이 이제 좀 올라갔을 때 올라가는 거를 보면서 매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조금 약간 억지로 좀 누른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 그래프를 좀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다음주에 컨퍼런스가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어차피 뭐 셀트리언하고 헬스케어는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흘러갈 건데 이렇게 한번 먼저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먼저 솟아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올라오고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21선, 61선 받고 점프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밑고리를 좀 길게 달아줬죠. 밑고리 저렇게 길게 달아준 부분은 다시 올라서는 힘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오늘 상당히 지루한 흐름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2시 반쯤에 이제 페이크성 페이크성 무너진 듯한 모습을 보였죠. 이런 이평선들 다 깨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실망감을 한번 보여주고 나서 막판에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내일은 추세적으로 강하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주들 오른 폭에 비하면 상당히 좀 적게 오른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막바지에 한번 밑으로 누르는 척 하다가 다시 튀어 올라온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도 아주 양호하다. 5일선 딱 회복하고 마무리를 했죠. 그러면은 추세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혹시라도 이제 뭐 내일 한 번 더 누르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방향 자체를 지금 밑으로 끌고 가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음주에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뭐 같은 방향으로 흐르죠. 오랫동안 하락을 하고 서서히 올라서다가 조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그러다가 최근에 한번 크게 치솟았죠. 크게 각도를 세워서 고개를 한번 빳빳하게 들었다가 120선 부근에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지금 뭐 헬스케어하고 제약하고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제일 위에 241선하고 이격이 조금 있죠. 아직까지 조금 있지만 셀트리온 하고 헬스케어하고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형제들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지금 쭉 오르고 조정을 또 좀 크게 받고 21선 몸통으로 하향 돌파를 한번 해준 후에 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늘 양봉을 만들어냈죠. 외국인이 3만주 정도 매도하고 기관이 2천주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 들어왔고 기관이 그래도 좀 샀죠.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면서 양봉을 그래도 잘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둘러싼 환경 자체 그리고 차트의 위치상 이런 모습 그리고 캔들의 이런 위치 종합해 봤을 때 방향을 위로 잡을 가능성이 뭐 아주 크겠죠. 뭐 3개 다 비슷합니다. 보면은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쭉 올라서다가 120선 부딪히고 한 번 내려오고 호흡이 상당히 길죠. 길게 길게 그러나 저점이 이제 오른쪽이 좀 높은 저점이죠. 여기보다 여기보다 높죠. 자 이렇게 방향을 바꾸어가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방향 자체가 상방으로 좀 가다가 좀 쉬고 가다 쉬고 할 수는 있겠지만 방향 자체는 상방으로 쭉 밀어붙일 가능성이 좀 더 큰 그런 모양을 만들어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형제들 한 번 알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